아이고, 왜 또 울었어요. 왜? 엠마, 왜 울었어요?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. 우리 엠마 잘했어요, 지수 파트 담당했는데. 너무 귀여우셔서 심쿵했어요. 심쿵했어요. 아이고, 계속 울어요, 엠마가. 진짜 감사합니다, 진짜. 일단 첫 시작할 때 미희암 씨께서 집중을 시키게 하셨던 것 같아서. 딱 이렇게 막 돌렸을 때. 본인 파트 했다고 또 이렇게 미희암 씨가. 저 보면서 반했어요. 아, 반했다. 파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멤버별로 캐릭터를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그게 확연히 보였거든요. 그런 걸 잘 이해하고 뭔가 멤버별로 표현을 한 것 같아서. 너무 보일 때 즐거웠고.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